이제 총도 없다, 총도 없다, 총도 없다 어, 총 있다, 총 있다! 제기랄, 총 있다! 뭐야, 총, 총, 오오! 있잖아 임마, 왜 그랬어, 왜? 글쎄다 자, 이것도 이런 거고 음... 이거 한 거고요 이것도 했고 범죄사 후송 어어 어, 오케이, 이거 재밌겠다 범, 야, 범죄자 후송 이거, 이거 재밌겠다 이야, 이거 지대 그건데 아, 봤나요? 그, 다리 위에서 탁 오, 스나이퍼 적용증 쓰고 유탄발사기 쓰고 저지하는 건가봐요 어, 이분은 누군데 우산도 없이 우산도 없이 출판사에 화학자구나 저거 화학물품인가? 정말 위험한 물품은 아니겠죠? 비오는단 달리기하는 주인공 이게, 게임 중에서 비오면은 우산 쓰는 어, 게임이 있나요? 주인공이 우산 쓰는 게임이 있나요? 쟁여든데 어디서 오세요? 반가워요 어? 미션이 잠겨있다고? 왜? 아아 아아 해킹이 들어왔어요 자, 이쪽에 숨어있을꺼 야, 여기 찾기 어렵겠다 야, 여기 찾기 진짜 어렵겠다 야, 여기는! 야, 여기는! 샌 야, 데이박! 대박! 저기있다 찾았어요 찾았는데 제가 뭐 여기 쪽으로 도망가고 있는거 같은데 저기있다 자자자자자 자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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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저거 나 나 나 운전을 못하는데? 운전을 못하는데요? 어어 지맘대로 가고있어 오케이 어어 빨리빨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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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아 얌 야 cage 야여여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퐁! 퐁! 나이스 하아... 아, 내가 아니, 내가 원래 피하는 거잖아? 아니, 쟤 왜 그런 거지? 아니, 쟤가 날 죽이는 거야 아, 아니, 쟤 쟤가 날 죽이는 거였는데, 왜 쟤는 도망가지? 아, 쟤 왜 그랬지? 자아 이건 뭐지? 쟤가 해결사라고 있잖아 아니, 저 해킹 안당했어요 셰킹당하면 그, 퍼센트가 떠야되거든요? 예, 저를 관찰하고 있던 거야 그냥 아, 맞다 날 관찰하고 있으니까 내가 쟤를 잡는 거구나 맞네, 맞네 맞다, 관찰하고 있던 거네 날 날 36% 관찰했었네 해킹한 게 아니라 관찰이야 관찰 해결사라고 했죠? 해커가 아니라 날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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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거는 그 퀸 그 인신매매단하고 관련된 서브캐스트인거 같은데 어 어 나도 해결서 한번 해볼까 오늘 어차피 뭐 캠페인은 다 깼고 오늘 어차피 이거 이것저것 해보려고 한거기 때문에 해볼 수 있는건 다 해보죠 한 번씩 그냥 아 나 오토바이 운전 살아나기 시작했어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난 잘한다고 말하면 안돼 스스로 난 스스로 아 나 잘해 아 나 괜찮아 지고있어 이만하면 안돼 말하는 순간 다 사고나지 아 칭찬에 약해가지구 스스로 칭찬하는것도 어쩔줄 몰라 야 야 이 다리 이 다리는 쓰읍 예 울리는게 없네 자 척척 빨리빨리 왜 그 뭐냐 아 이쪽으로 가는게 아니다 아 이쪽으로 가는게 아니다 오오오오 하 진짜 다 부신다 자 나부터 가겠습니다 혹시 어 그 아 아니다 그거는 참 미션이 없었지 아 있었나 여기 아닌가 아 저쪽이잖아 아 뭐야 왜이렇게 이거 왜이래 이거 아이씨 뭐 여기서 어떻게 하라고 뛰어내리라고? 아이 네비게이션이 이상해 아이씨 아이씨 시스템의 킥 이건 뭐야 이런 기본적인걸 자 자 자 이 녀석들은 이 녀석들의 정신을 알고있어. 내 계획에 더 있는 것들이 있거든. 내가 제 핸드폰으로 보내줄게 해. 이거였죠 플레이어 미행 나도 한번 해보자 죽이면 안되는거겠죠 스티모토바이 아 이거 이 이 이 이 철이 이렇게 이렇게 되다니 확실히 그래픽은 엄청 좋아졌는데 물리엔진은 유지연 미행 유지연 그 이 이 이 이 이 이 이 감사합니다.